Q.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뉴 에피폰 출시 기념 특집 디자이너 시리즈 플라잉보이 특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나왔어요 헤드부터 잘 나왔습니다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깁슨의 수장이었던 테드 맥카티의 머릿속에 있던 급진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제 기타라는 형태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오래도 됐네 진짜 플라잉보이와 익스플로러 모던이라는 맥카티 삼형제는 개성 넘치는 독특한 외관만큼 기능적인 부부도 충분히 고려되었을까 이문이 들기 딱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현재까지도 급진적인 디자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던은 거의 생산을 안 하죠 그쵸 너무 급진적으로 생겨서 역프라잉보이도 안 나오죠 그쵸 그것도 약간 이벤트 형식으로 잠깐 나왔던 기타죠 출시 당시 비교적 과격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지 못하다가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개성있고 파워풀한 사운드의 기타를 찾았고 알버트 킹 로니 맥 데이빗 데이비스 지미 앤드리스 등 영향력 있는 기타리스트들이 플라잉보이를 연주하기 시작하며 플라잉보이에 대한 대중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타들은 곧 깁슨의 새로운 전성기의 사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라고 하네요 오늘 만나볼 디자이너 시리즈의 대표 모델은 바로 플라잉보이입니다 깁슨과 에피폰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플라잉보이의 외관과 사운드를 비교해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플라잉보이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깁슨 USA 2018 플라잉보이 아 18년도고요 에피폰 일렉기타 리미티드 에디션 데이브 루드 플라잉보이 아웃핏 좋습니다 네 에피폰에서 제작되는 오리지널 디자인 콜렉션 플라잉보이 이렇게 세 모델을 김병호 선생님이 연주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피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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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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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